오늘 와이에라노 종목 5가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5가지를 저희가 선별을 해봤는데 낙폭이 제법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일단은 군무님 카카오뱅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야죠. 카카오뱅크 오늘 신저가를 장중에 기록을 했어요.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기 상장한 지가 1년 됐거든요. 1년 됐는데 상장 당시에 3만 9천 원 상장됐어요. 그때 이게 높으니 낮으니 왜냐하면 시총이 20조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금융사 KB의 시총이 21조, 우리가 18조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20조를 넘는다? 실제적으로 딱 가서 최고가까지 간 게 45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때 공모 신규, IPO가 된 회사들의 성적이 상당히 좋을 때 나와서 아주 히트를 쳤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가치가 있겠냐, 일각에서는 카카오니까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올라가는데 결과를 보니까 1년 후에 성적표가 공모가 이하로 빠져 있는 상태예요.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현재 시총은 15조인데 이 회사 영업이익이 작년에 2,500억밖에 안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KB21조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6조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 성장성, 확장성, 여러 가지 용어를 붙인다고 해도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회사는 결국에는 주가는 그런 대로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어제 국민은행에, 오늘이네요. 국민은행에서 1년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니까 바로 물량이 나왔어요. 구매하고 있던 1,480만 주가 블럭딜로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8% 하락 수준이에요. 2만 8,700억. 그래서 오늘 최저가는 그 이하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외국인들이 오늘 3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블럭딜 영향도 있었고 웬만한 개인들도 어떤 상실감 이런 것에서 매도를 했을 텐데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3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어요. 특이하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누적해서 외국인이 한 100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 오늘 하루에 300만 주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건가? 얘네도 보호 예수 물량 갖고 있다, 터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아무래도 블럭딜 물량을 또 받는 과정에서 교체, 그러니까 어떤 장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외국인 매도가 많은 건 조금 우려가 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바닥에서 일단 거래가 오늘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 바닥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장중에 단기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 기왕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참아봤다가 장중에 오를 때 매매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는 오늘 장중 저가 부분을 하락하는 2만 7천 원 설정해 놓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오늘 많이 빠집니다. 외국인들도 일단은 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일단 창구에는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카카오뱅크 작년만 해도 앞으로 최고의 금융 플랫폼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다 어디 갔습니까? 주가는 일단은 오늘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일단은 2만 7천 원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이곳에 대해서는 오늘은 팔면 더 힘드실 거고 조금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카카오뱅크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와일라노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와일라노 종목은 G2파워입니다. G2파워도 최근에 또 무상증자 이야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며칠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 테마지예요. 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무상증자는 이렇게 오래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테마로 엮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테마로도 엮였고.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도 됐고 1주당 4주에 그러니까 400% 증자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다음 달 6일에 나옵니다. 물량 쏟아지기 직전에 이미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무상증자 테마지의 특징이고 물량이 쏟아진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다가 별로 오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 회사가 차트를 그냥 보시면서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차트 보실 수 있겠죠.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보세요. 3일째 오늘 거래 3일 전에 대량 거래가 상한가에서 조금 밀렸어요. 이 날이 권리락 후에, 권리락 후 가격이니까 싸지니까 뭔가 싼 맛에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3일째인데 거래가 많이 터졌거든요. 많이 올랐죠. 그다음 4일째 된 날 대량 거래 됐는데 은봉이 났어요. 그리고 5일째, 그러니까 4일째 된 날 은봉이 났고 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여기 주봉을 잘못 봤고 1봉을 볼게요. 그래서 설명하다 이상해가지고. 지토파원 맞죠? 네, 맞습니다. 상한가, 첫 권리락 된 날 상한가 들어갔죠요. 3일 상한가 가다가 3일 전에 상당히 윗고리 달면서 은봉이 크게 났고 그다음 날 윗고리 달면서 은봉이 났고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데 거래가 계속됐단 말이에요. 이거 봐서는 현재로서는 이 물량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헤어날 수 있을까? 기존의 무상진자 테마주들의 상태는 보통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종목도 그걸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럼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이 작년에는 35억 흑자를 나타냈는데 1분기에 4억 적자였어요. 그런데 2분기에는 좀 낮이긴 하겠지만 이 적자폭이 계속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배전기, 배전기판이에요. 수주배전기라고 하는데 전력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보통 광극공사 수주를 하는데 광극공사 배전기반 관련해서 1위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나 전기차까지 그다음에 원전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쪽의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작년에 상당히 좋았다가 올해 1분기 안 좋았는데 2분기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 이후에 실적은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작년만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은 1분기보다는 계속 상향되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어도 증자 테마에 엮여서 기존에 증자 테마했던 종목들에 실적 관계없이 올랐다 빠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것도 장중에 단기 매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빠져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 권리락 이전 가격이 이 정도 한 만 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상 들어갔다가 증자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다 조정받고 권력되면서 올라간 이후인데 이 가격대 한 만 원 선에서는 손절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G2 파우더 역시 무상증자 때문에 최근에 급등해서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최근이죠. 최근에 무상증자 종목들 패턴 쭉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무상증자 이야기 나왔을 때 갑자기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지지부진한 양상이 계속 펼쳐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G2 파워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손절 라임 만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메디앙스입니다.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서울시에서 양육 지원 정책과 관련된 테마가 나오면서 정책이 나오면서 이게 다 올랐는데 하루 만에 쭉 내려오네요. 추세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좀 희한한 내용이 종목 움직임이. 이게 보령 메디앙스, 보령인데 대주주는 보령이 아니고 대주주의 막내 딸이 완전히 지분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독립이 완전 독립이에요. 그래서 보령의 대주주가 보령 홀딩스인데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럴 수는 없지만 개인이 대주주니까 넷째 딸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대주주인데 이게 과거에 아주 문제가 좀 많았어요. 오늘의 횡령 배임에서 수사가 있었고 거래 정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부적정했고 그거에 따라 한정 의견이 났었고 상장 폐지 사유까지 갔다가 다시 개선 기간을 만들어 거래 정지를 시켰다가 다시 풀어놨는데 최근에 와서 그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왜냐하면 감사의견 보고서를 안 냈어요. 잘못했군요. 그다음날 바로 해제가 돼요. 감사의견 지정, 그러니까 보고서 사유가 해제됐다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 종목이 갑자기 하루 전에 지정이 돼서 옮겨갔다가 그다음날 바로 해소가 돼서 다시 일반 보통으로 편입되는 이런 과정이 이게 큰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약간 의아스러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종목이 그 전에 전날 지정됐다가 어제는 해제돼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해제될 때 또 급등을 했어요. 그 전날 지정될 때는 또 급락을 했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양육지원비가 5년 동안 15조 규모인데 이거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 이런 데인데 일단 대장주는 아가방 컴퍼니예요. 이거 보시고 따라 매매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도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좋거든요. 작년에도 흑자, 올해 1분기에는 작년 5기만큼은 영업이익이 났어요. 56억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어제 그런 종목들이 다 올랐다. 오늘 다 조종을 받아요. 하지만 조종폭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내일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뒤따라서 메디앙스는 갈 확률이 크다라는 쪽에서 현재로서는 버틸 이유가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총이 불과 한 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대주주도 지분율이 23%로 두고 그렇다면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M&A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내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그러다 두루무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또 엮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향후에 길게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빠졌다고 매도할 거에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매수 들어가는 쪽이 제가 맞지 않나 그리고 대장주 아가만 컴포인을 보면서 매매하자. 그리고 매매하게 되면 전고점 한 5천 원, 전고점 때가 5천 원대인데 120도 이동평균서에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 한 목표가를 잡고 손절가는 그제 종가 이탈하는 3,3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앙스는 여러 가지 붙임이 있고 이야기도 많은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의 양육 지원 정책, 정책 테마주로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아가만 컴퍼니를 보면서 매매를 전략을 함께 따라서 세워보자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메디앙스는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와이라노 3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인성익 고문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